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짜자잔 얘네맨을 먹어보려 하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자쓰 어 한쪽만 들고 있네 여러분 잠시만요 됐어 얘네맨 얘네맨은 이렇게 얘네맨 먹어볼까요 뚜껑을 열어왔어요 어 지식같아 지금 엄마 아빠라 단내 단내 완전 나 왜 길게 뚜껑을 여시면 쭈쭈쭈 이렇게 변해요 아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거 눌러가지고 예 이렇게 뚜껑을 여시면 짜자잔 이런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먹어보려 합니다 잠시만요 아 이거 어떻게 찍어야되냐 자 우선은 한번 더 할까요 이건 저 무릎에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서 이거 파란색을 꺼냈습니다 파란색 안녕 안녕 초콜릿이 보이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삭한 소리 보게요 바삭한 소리 보게요 네 진짜 겉은 바삭바삭한데 손이 좋은데 진짜 달아요 지금 먹어보신 먹어보신 물 여기 다 있죠 이거 다 못먹을거 같습니다 아 이것도 갈색을 먹고 여기 NMR 써있어 NMR 한 번 A N N N R 말하자마자 들어가겠습니다 아 잠깐만 저보기 소리가 신기하다 그냥 일부러 한거에요 흫 저 여기 저희도 아니죠 이놈아 요즘에 코로나가 돌고있어가지고 저희도 말고 저희도 말고 할머니 집 왔습니다 자 이제 NMR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M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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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SMR 계속 이어서 ASMR 빨리 즐겁니다 배가씨 돌았습니다 오늘은 이 도랑새 애니메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M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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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깨보 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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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M-A-N-A-O 이번엔 E가 시작한 NM-A-N-A-B-O 그래서 그것도 보고 싶어합니다 저 NM-A-N-A-O 여러분 여기서 영상 끝! 장난입니다 저거 어떻게 노래 뭐가죠? 뭐 할 거 없나? 뭐 할 거 없나? 응? 응? 여러분 찾습니다 찾습니다 이 아까 했던 이 NM-A-N-A-N-A 이 아까 했던 이 잠시만요 이 이 발 맑아 이거를 지금 네오방학 빠르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걸 이렇게 해서 오우 다 안나요 네 네 이렇게 책을 돌리면서 네넘 하나로 하는거죠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오우 설치 어 설치 부분 나왔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해보는거에요 처음 해보는거에요 처음 해보는거 아니지 자 진짜 공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도 이렇게 조금 오우 매우 강하게는 좀 초바 같아요 그 다음에 빠르게 누르고 빠르게 누르고 빠르게 누르고 한번 더 눌러주면 이렇게 빨라 그래서 이걸 손 떼고 먹으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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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너무 맛있어 이게 너무 무서워 난 초콜라샴 초콜라샴 호흡 포泡은 넣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왔으니까 영상을 자 여러분 재밌었나요? 오늘은 애니맨 ASMR 오늘은 애니맨 초콜릿을 먹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?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알림 설정도 그 다음은 좋아요 버튼도 꾹꾹꾹 그럼 안녕 안녕 아 맞다 미용실 가는거 깜빡했다 빨리 가야겠다 어? 뭐라고? 어? 깜짝 놀랬다 여러분 아직 구독이 천만이 안됐다고 큰일났었대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자면 뽀뽀 뽀잉뽀잉 어머어로 교과 언제 명 sarà 감사합니다.